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오늘 스낵타임에서 다룰 주제는요. 바로 곧 7월에 개봉할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예고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재미있는 주제를 뭘 가져다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영화 예고편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미션 임파서블 여섯 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Fallout 영화의 예고편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이크를 하나 새로 구입을 했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음질이 많이 편안하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예전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마이크 문제 때문에 테드로 영어 공부하기도 한동안 자료를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테드도 좀 편안한 음질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미션 임파서블 풀아웃 트레일러를 보고요. 이 영화 예고편을 통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탐 크루즈 이제는 탐 아저씨라고 부르죠. Uncle Tom 이 탐 크루즈가 지금 올해 몇 살인지 아세요? 57세거든요. 왜냐하면 1962년생이니까 곧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액션 영화를 찍고요.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우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탐 크루즈 아저씨의 멋진 액션 연기도 보면서 잠시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예고편을 볼 텐데요. 여러분이 그 유튜브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미션 임파서블 풀아웃 트레일러라고 치시면 여러가지 그 예고편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저는 첫 번째 이 예고편을 클릭하려고 해요. 미션 임파서블 풀아웃 어피셜 트레일러 파라마운트 픽쳐즈 자 이거를 저와 같이 한번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문장을 하나씩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정리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예고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더욱 끝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이 hem이야 다른 것은 !'에ở는 질 사건을utz root ою 손omMy Lane은 touring Harris 세상 are at risk This is the CIA's mission. You use a scalpel. I prefer a hammer. This is a bad idea. Is it ever a good one? Honestly. He's not just some observer. He's an assassin. I don't trust anybody outside of this room. You go rogue, he's been authorized to hunt you down and kill you. 그 업소에 대한 작업입니다 어디서? 중대로! 고고고고고! 무슨 일을 기다리자! 내 맨날 이 Déo! 죄송합니다. 날씨가 돼! 날씨가 요런을 한 trillion volte 예전 runtime에서 큰 пони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끼리 이해하지 않냐? 너희들끼리 떠낼냐? 제발, 내가 이끼리 해낼냐? 에탄은 그는 우리야. 아마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야되냐? 에탄은, 너희들끼리 잊지 않냐? 네 예고편을 봤어요 정말 장면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역시 여기 보면 마지막 장면에 헬리콥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장면도 스턴트 대역 없이 직접 여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있는 4명의 주인공들이 전부 다 실제로 그 장면에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영화 끝나고 나서 잠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이 영화 관련된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토크쇼에 한 쇼에 보면 이 4명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이 헬리콥터 액션 씬에 대해서 뒷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 예고편을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지 There cannot be peace Without first a great suffering Without first a great suffering 뭐 없이요? Fast a great suffering 아주 큰 고통 없이는 평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이 목소리가 조금 소름끼치는 목소리도 들리죠 이 사람이 이제 악당으로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예고편 시작이 되는데요 There cannot be peace Without first a great suffering The greater the suffering The greater the peace 다시 들어볼게요 The greater the suffering The greater the peace The greater the suffering The greater the suffering The greater the suffering The greater The big욕급이죠 The big욕급? The suffering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뭐뭐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The greater the peace The greater the peace The 비교급 더 비교급이에요 The greater the suffering The greater the peace 그래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잠깐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대사가 이랬어요 The greater the suffering The greater the peace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평화로워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더 비교급 주어 동사죠 그리고 역시 더 비교급 주어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뒤에 있는 주어가 더 동사해진다 이 말입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에요 자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예문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문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런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원하면 원할수록 그것들은 더 비싸지지 해볼게요 사람들이 원하면 원할수록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더 비교급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The more 어떻게 올까요 Expensive They are 이렇게 올 수 있어요 The more people want 사람들이 원하면 원할수록 The more expensive they are 그것들은 더 비싸지죠 또 해볼게요 또 해볼게요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아이스크림이 더 많이 팔려요 해볼게요 The hotter it becomes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The hotter it becomes 더 많이 팔려요 그러면 더 more 써야 되겠죠 The more 아이스크림 sells 아이스크림 sells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가 원하면 원할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The more you want 당신이 원하면 원할수록 아님 너가 원하면 원할수록 The hotter you should try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더 플러스 더 비교급 콤마 더 비교급이에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굉장히 좋은 유용한 표현입니다 The greater the suffering The greater the suffering The greater greater the peace is the end you've always feared is coming The end you've always feared is coming 너가 항상 두려워했던 끝이 오고 있어 일종의 이 사람을 협박하는 내용 같지 않아요? 너가 그렇게 항상 두려워했던 그 끝이 오고 있어 It's coming 오고 있는데 And the blood will be on your hands And the blood will be on your hands 이렇게 했죠? And the blood, 피가, will be on your hands 네 손에 있을 것이다 네 손은 피를 묻힐 거야 너는 끝장나게 될 거야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탐 크루즈의 눈빛을 좀 보세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뭘 기도했냐면 That it wasn't true That it wasn't true That it wasn't true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 I pray to God that it wasn't true I pray to God that it wasn't true 그죠? 솔로몬 레인 솔로몬 레인 그런데 그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솔로몬 레인 뒤에 동사 들어보세요 Escaped Escaped 들으셨어요? Escaped In Paris 솔로몬 레인이 Escaped 탈출했다 In Paris 파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파리 탈출했다라는 얘기합니다 솔로몬 레인 Escaped In Paris 솔로몬 레인 Escaped In Paris And now the world is at risk Ain't escaped In Paris And now the world is at risk And now 지금 The world 세계가 Is at risk 위험에 처해 있어 And now the world is at risk And now the world is at risk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될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요 The world is at risk 비동사 at risk 하면은 주어가 위험에 빠졌다 이런 뜻인데요 Be at risk 주어가 위험에 빠졌다 자 우리 이 표현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Be at risk Be at risk 자 비슷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많이 쓰이는 표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Be at risk 그 다음에 Be In Danger 자 risk도 위험이라는 명사인데요 risk라는 이 명사는 앞에 전치사 at과 같이 쓰여요 어떤 위험의 그런 순간에 지금 있어 이런 의미죠 Be at risk 그런데요 Be in danger danger이라는 명사도 위험이라는 이 명사인데 이 danger이라는 이 명사는요 그러한 상황에 갇혀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in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be in danger 하면은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도 또 많이 쓰이는데요 put a in danger 자 이거는 뭐냐면 주어가 a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다 이 말입니다 너가 나 지금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어 you put me in danger you put me in danger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be in danger 역시 be at risk랑 같은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비 역시 in입니다 peril 여기 첫 번째 방지예요 peril be in peril 역시 위험에 처하다 라는 의미예요 be in peril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보셨을 거예요 be in be in jeopardy be in jeopardy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jeopardy 역시 위험에 빠지다 이 말입니다 정리할게요 be at risk be in danger be in peril be in jeopardy 전부 다 정말 많이 쓰여요 주어가 위험에 처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건 전부 다 risk, danger, peril, jeopardy 전부 다 명사형이 되잖아요 형용사형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많이 쓰이기 때문에 risk의 형용사는 risk 이에요 그 다음에 danger은 dangerous 그 다음에 jeopardy jeopardize 하면은 어떠한 대상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다예요 그래서 jeopardized 하면은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의 노인이죠 그래서 위험에 처한 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그 다음에 peril에서 온 peril, 러스에요 peril, 러스 이 전부 다 이 형용사들은 위험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예문을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이 가문을 해볼까요 전 세계는 위험에 처해 있다 엄청난 많은 양의 쓰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지난주인가요 뉴스에 나왔는데 하와이의 한 섬이 완전히 그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플라스틱 섬이라는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보라카이도 잠정적으로 6개월간 휴양지를 폐쇄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고 오염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정말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쓰레기 때문에 진짜 골치를 앓고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the world is at risk 뭐 때문에 due to 엄청난 많은 양의 하면 enormous라는 형용사를 쓸 수 있어요 enormous amount of the world is at risk due to enormous amount of garbage the world is at risk due to enormous amount of garbage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북한은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 north korea is an peril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the CIA's mission this is the CIA's mission 이것은 CIA의 미션이다 임무다 you use ace mission this is the CIA's mission you use a scabble 너는 그 메스를 사용해라 I prefer a hammer I prefer a hammer. prefer. 나는 망치를 더 좋아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This is a bad idea. This is a bad idea.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 Is it ever a good one? This is a bad idea. Is it ever a good one? Is it ever a good one? Is it ever a good one? 이게 정말 좋은 걸까? Honestly. 진짜로 이게 괜찮은 건가? Observer 이란 명사 들리셨어요? Observer. Observer 이란 동사는 무엇을 지켜보다 관찰하다 의미 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야. He's an assas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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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들리셨죠? Assassin. Assassin 하면 암살자라는 명사에요. Assassin. 동사로는 assassinate 하면 누구를 암살시키다. 그럼 암살 당한 하면 assassinated 가 되겠죠. He's not just some observer. He's an assassin. He's an assassin. I trust anybody outside of this room. Anybody outside of this room. Anybody outside of this room. I trust anybody outside of this room. 자, 이 문장 잘 들리셨어요? 예. 이 예고편에서 그래도 가장 조금 듣는 게 여러 번을 들어야지 들리는 부분이 바로 이 문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은 저랑 같이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빈칸 넣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다섯 번을 들려 드릴 테니까 다섯 번 들어보시고 어떤 문장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 넣기 다섯 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섯 번 들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빈칸 넣기 다섯 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 trust anybody outside of this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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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자 그러면 깔끔하게 들리는 단어 두 개 있었죠? 누구를 믿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믿지 마라 어떤 명사가 들어가면 이 명사 바깥에서 이 말이죠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방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나 누구도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go row 했어요 you go row 무슨 말일까요 you go row go는 들리는데 go row 네 이 row는 r-o-g-u-e예요 그래서 row 라고 발음을 하고 you go row 너는 go row 했어 이 말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알렉 볼드윈이 이 주인공 애던 헌트죠 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직급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탐 크루즈한테 명령을 내리고 지시사항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go row의 의미는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기대를 저버리다라는 의미인데요 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기대를 저버린 상태 그것을 표현하는 동사가 바로 go row예요 그래서 너는 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어 넌 그래서 내 기대를 저버렸어 그 말이에요 you go row you go row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you go row he's been authorized to hunt you down and kill you he's been authorized to hunt you down and kill you he's been authorized he's been authorized 그는 권한을 받았어 you go row he's been authorized to hunt you down and kill you hunt you down 너를 잡아서 that's the job you go row he's been authorized to hunt you down and kill you 그렇죠 and kill you 그는 그런 권한을 받았다 너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 풀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 go row you go row he's been authorized to hunt you down and kill you he's been authorized to hunt you down and kill you that's the job you go row he's been authorized to hunt you down and kill you that's the job that's the job 이런 말 말이야 no hard feelings no hard feelings which way Betty turn lef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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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면 이 둘이 한 팀이잖아요 그 이 장면이 다 which way Betty 빌린스 which way Betty turn left 어느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지금 그 사람이 길을 가르쳐주는데 turn left 왼쪽으로 돌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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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사람은 지금 뭐 이 화면을 모르잖아요 그냥 그 맴만 보고 빨리 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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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탐 크루즈는 사실 막다른 이 지역에 왔어요 그죠 지금 창문 앞에 놓인거죠 what are you waiting for? 남자 이래요 빨리 가지 뭐해 what are you waiting for?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what are you waiting for? I'm jumping out of window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냐면 what are you waiting for? I'm jumping out of window I'm jumping out of window 나 이제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아까 그 뭐예요 탈출했다라고 하는 솔로몬 레인이 되겠네요 그죠 이 악당이 시계가 멈추면 이 말이에요 stop인데 이제 이 사람이 영국식 발음을 하다보니까 stops 라고 했죠 when the clock stops 시계가 멈추면 Ethan Hunt 이 사람이 주인공 이름이죠 탐 크루즈를 말하죠 Ethan Hunt will lose everyone will lose everyone will lose everyone 모든 사람을 잃게 될 거야 he ever cared about 그가 사랑하는 그가 아끼는 모든 사람을 잃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네요 클럽 스톱 when the clock stops Ethan Hunt will lose everyone he ever cared about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 love then he cared about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understand 당신은 이해 못해요 알지 못해요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what you're in love then cared about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 love then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what you're involved in what you're involved in be involved in 하면 어디에 뭐랄까 이렇게 엮이다 속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넌 지금 잘 몰라 그걸 모르고 있어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그죠 what you're involved in 근데 involved 보다는 그는 love then 이렇게 들렸어요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you need to walk away walk 하면 걸어가는 거고 away 그냥 멀리 가버리는 거야 walk away 무슨 말일까요 너 여기서 그냥 자리 뜨고 가 손 떼고 가버려 여기서 이제 발 빼고 가 이런 의미죠 you need to walk away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you need to walk away please don't make me go through you 자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you don't know you need to walk away please don't make me go through you please don't make me go through you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don't know you need to walk away please don't make me go through you please don't make me go through you don't make me 내가 이러한 동사 하지 않도록 해줘 please don't make me go through you go 하면 그냥 가는 건데 through 하면 어떤 대상을 뚫고 통과하여서 지나가다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직역하면 내가 너를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도록 해줘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해줘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뒤에 이 장면 보면 여러분이 힌트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보이시죠 지금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톰 크루즈인데 톰 크루즈를 향해서 이 여자가 총을 겨냥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 go through의 의미는 go through you 내가 너를 죽이지 않도록 해줘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좀 해줘 wait please don't make me go through you that's not who we are that's not who we are 잘 안 들렸는데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죠 that's not who we are 우리는 네가 알던 그런 사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maybe we need to reconsider that that's not who we are maybe we need to reconsider that we are we are maybe we need to reconsider that reconsider consider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다 보통은 생각하다 이미죠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거 깊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consider인데 re가 들어갔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need we need to need to가 들어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근데 앞에 maybe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네요 we are maybe we need to reconsider that accepted ethan accept it ethan ethan Tom Cruise한테 얘기했죠 accepted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들여 그 상황을 받아들여 you've lost this one what's done is done accepted ethan you've lost this one what's done is done you've lost you've lost this one what's done is done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아들여 ethan you've lost 너는 잃어버린 거라고 this one 넌 이것을 잃어버린 거야 what's done is done 끝난 건 끝난 거야 what's done is done 이렇게 얘기했네요 accepted ethan you've lost this one what's done is done what's done is done 이렇게 얘기했어요 what's done is done when we say it's done what's done is done when we say it's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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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고 있어요 what's done is done what's done is done 끝난 건 끝난 거지 done when we say it's done when we say it's done 우리가 끝났다고 말해야지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면 그때서야 끝난 게 끝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what's done is done when we say it's done what's done is done when you say it's done 이렇게 얘기했어요 showtime oh my god 이 미션 임파서블의 또 다른 제목이 Fall Out였잖아요 Fall Out 자 그러면 일단 이 Fall Out의 의미는 한번 집어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Fall Out 하면 이때 이 명사는 어떤 의미냐면 Unpleasant Consequences That Follow Something 어떤 것이 따르는 Unpleasant Consequences 좋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의도치 않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온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결과라는 의미를 쓸 때 우리가 Fall Out의 명사를 쓰고요 우리가 지금 이 영화 예고편만 봐서는 뭐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Tom Cruise가 뭐 이렇게 원래 나쁜 의도로 어떤 일을 한 건 아닌데 좋은 의도로 한 어떤 그 일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된 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이번 그 영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의미를 가진 Fall Out이 명사 제목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all Out의 의미도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스낵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아멘